안녕하세요. 집에서 동선 좀 봤습니까? 양도세. 봤죠? 우리는 치득세하고 양도세. 오늘은 재산세죠. 그렇죠? 재산세. 교재는 92쪽. 여기에 대한 인자. 그렇죠? 우리 항상 세목이 딱 나오면, 그렇죠? 공부할 내용이 뭐냐? 첫째, 세금 누가 내느냐? 그렇죠? 납세의 모자. 아셨죠? 세법 공부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두 번째는 과세대상. 세 번째는 과표. 네 번째는 세율. 네 가지입니다. 알겠죠? 납세의 모자는 누구죠? 재산세? 이제 하면 안 되지. 납세의 모자 하면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원칙이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 그렇죠? 이 사람은 알 수 없으면 누구죠? 공부상 소유자. 두 사람 다 모르면 사용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요. 그렇죠? 원칙은 다시 누구?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 모르면 공부상 소유자. 그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하다 하면 사용자. 알겠죠? 세 사람. 그리고 또 네 사람 나오잖아. 그렇죠? 네 사람 누구죠? 그렇지. 종중 재산, 공유 재산, 상속 재산, 신탁 재산. 네 가지. 알겠죠? 그렇죠? 그 네 가지. 그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보세요. 첫째,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동 소유 재산, 공유. 또 맡긴 재산이 있죠. 그렇죠? 신탁 재산.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다. 상속 재산. 문중, 종중 재산. 이 네 가지. 네 가지. 공유하고 있으면 누구죠? 지분권자. 각자 지분권자. 신탁 재산은 누구죠? 수탁자. 수탁자. 상속 재산은 주된 상속자. 종중 재산은 공부상 대표자.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공유 재산은 지분권자. 신탁은 수탁자. 상속 재산은 주된 상속자. 그렇죠? 맞습니까? 종유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에 두 사람 있잖아. 그렇죠? 하나는 뭐 채비지. 채비지 누구? 사업 시행자. 그리고 국가 기관과 연부 매매 계약을 맺고 그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누구죠? 매수 계약자. 그렇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한 문제. 딱 정리되잖아. 이걸 알고 문제 풀면 문제 볼 것도 없죠. 그렇죠? 남세의 문제. 이것만 하면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재산세는 이 세 문제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자연히 이것저것 자꾸 하지 말고. 알겠죠? 납세의무자는 이것만 딱 정리해버리면 되지 뭐. 이거 이거. 문제 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하면 끝나버리는데 뭐. 다음 중 납세의무자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이러니까. 알겠죠? 그렇죠? 한 번 더. 원칙은 누구? 사상 소유자. 이 사람 알 수 없다 누구? 공부상 소유자. 둘 다 물어보면 누구? 사용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신탁재산은 수탁자.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 종중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국가연본무상 매수계약자. 납세의무자 끝나면. 그렇죠? 알겠죠? 그렇죠? 문제 하나 볼까요? 납세의무자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우리 교재는 5번부터 나옵니다. 5번부터 12번까지. 13문제 나와요. 13문제 이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남기잖아요. 그렇죠? 알겠죠? 납세의무자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5번 한번 봅시다. 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납세무자 틀린 것 찾아봐라. 1번. 상속법이 나왔네. 그렇죠? 상속하는 말이 나왔다. 누구? 주된 상속자. 맞네. 그렇죠? 그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하면 지분이 높은 사람이잖아. 그렇죠? 지분이 높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 있으면 누구? 연장자. 두 번째. 신탁법 나왔다. 신탁재산이잖아. 그렇죠? 누구라고 그랬죠? 수탁자. 그런데 누가 되어 있죠? 무탁자. 틀렸잖아. 그렇죠? 이랬나 봐. 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니까. 그 3번은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사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소송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 부여받은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내수계약자. 무상으로 받은 자. 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 4번. 그 4번. 그 4번 도시계약자 주욱 나옵니다. 그 4번. 그 4번 도시계약자 주욱 나옵니다. 그 4번 쭉 읽어보다 보니까 뭐가 있죠? 채비지. 채비지. 채비지 나와 있잖아. 누구? 사회시행자. 5번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 알수는 누구? 누구? 공부상 소유자. 그렇죠? 알겠죠? 그렇죠? 자. 6번도 볼까요? 납세의무자 틀린 것. 1번.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예당 여부를 판단할 기준 시점은 과세의 기준이 현재 맞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2번.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언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3번. 사용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언제? 소유권의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 4번. 지방자치단체 나왔네. 그렇죠? 국가와 재산을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누구? 매수계약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 공유.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유자 1인이 납세의무자다. 아니죠. 각자 재봉권자 털렸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를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뒤로 가서 이번에 7번 하나 해볼게요. 7번 하지 말고 그냥. 9번 그거. 종합문제 하나 해볼게요. 종합문제. 9번 한번 보고 갑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옳은 것끼리 묶인 것. 그렇죠? 옳은 것과 털린 것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 그러면 ㄱ. 5월 31일날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잔금을 수령하고 동기를 한 경우에 6월 1일 현재 매수자가 납세의무자다. 맞죠? 그죠? 6월 소유자. 어? 기억은 맞네. 다음 ㄴ. 주택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다르던 공유하고 있던 우리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항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있죠. 그죠? 이 주인이 다르던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르던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하고 있던 이거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이 금액의 개별 주택가에다가 세위를 정한다. 알겠죠? 이 세금을 값과 을로 안 보내준다. 알겠죠? 여기서 나눠주면 따로 한도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뭐죠? 합산해가지고 산출된 그 금액을 가지고 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한다. 그럼 니언 읽어보니까 소유가 다르다. 그죠? 그 세금을 안분한다. 맞네. 그죠? 니언 틀림없다. 그죠? 니언도 맞네. 기것.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동기등록된 신탁재산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위탁자가 아니고 수탁자. 틀렸네. 기것은 틀렸다. 그죠? 알겠죠? 기역과 니언은 맞고 기것은 틀렸으니까 기것 들어가면 틀렸잖아. 박스 문제는 따로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기것 들어간 거는 틀렸다. 그죠? 3번, 4번, 5번은 탈락. 기역, 니언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그죠? 그럼 리얼 하나 더 볼게요. 리얼 한번 보세요. 미언과 리얼이 있으니까 리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나왔네. 채비지 뭐죠? 사업시행자. 어? 토지 소유자 해놨네. 털렸네. 리얼은 털렸잖아. 그죠? 그럼 답이 나왔잖아. 그렇죠? 리얼은 털렸다. 그럼 마지막 리얼.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누구? 공부상 소유자. 맞죠? 그죠? 맞다. 이 정도. 딱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납세 모자 그 정도 보면 되니까 알겠죠? 납세 모자 이렇게 정리 딱 끝내고 또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세 모자 나오니까 납세 모자 항상 한 모자 나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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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의 안 빠지죠. 그죠? 납세 모자나 시험에. 이걸 한번 정리하면 끝나잖아. 그죠? 두 번째. 과세 대상 이거는 시험에 자주 안 나옵니다. 이거는 알겠죠? 과세 대상은 몇 개? 다섯 개. 그죠? 뭐죠? 뭐죠? 건축물 그리고 선박 그리고 항공기 그리고 토지. 알겠죠? 그죠? 이거 다섯 개.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한 번 더 시작. 알겠죠? 그죠? 여기 과세 대상이 있다. 그죠? 과세 대상. 그죠? 뭐 시험 낼 게 없잖아요. 그죠? 과세 대상. 한 번 더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근데 여기서 한 문제 나오잖아. 그죠? 토지. 요거 요거 요거. 지금 보세요. 요거 요거. 지금부터 합니다. 요기 제일 복잡잖아. 그죠? 여기서는 꼭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요거 요거 요거. 토지는 여기에서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두 문제 나올 때는 종부세에서 나오죠. 종부세. 일단은 이거 토지. 구분해 볼게요. 이건 세 가지로 나눠준다. 무슨 과세? 그렇지. 분리과세. 그죠? 또 별도과세. 종합과세. 우리 전에 다 했는데 또 잊어버렸죠?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보세요. 분리과세 하는 거는 요거는 세율이 그죠? 4%짜리 있죠? 고율. 저율이 있다. 그죠? 저율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0.07과 0.2. 알겠죠? 0.07과 0.2가 있다. 별도는 얼마죠? 0.2에서 0.4. 종합은 얼마? 0.2에서 0.5. 알겠죠? 그럼 고율 4%짜리다. 이게 뭐죠? 그렇지. 오골계. 고급 오락장의 땅과 골프장의 땅. 오골계. 알겠죠? 오골. 그럼 0.07은 뭐죠?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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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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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아. 농지. 잎이. 농지, 잎이이. 이렇게 알겠죠? 0.2는 뭐죠? 공장. 공장. 이건 뭐죠? 상가. 나머지 상가 건물. 그죠? 상가. 4%는 오락장, 골프장 땅, 농지, 목장 입냐, 전답과 손이 있다. 공장 상가 되잖아. 알겠죠? 나머지는 이리 오죠? 종합이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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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해야 된다. 요 농지, 목장 입냐, 요거는 도시지역 어디 있는 거? 밖. 그렇지. 요 도시지역 밖에 있는 거잖아. 그죠? 밖. 알았죠? 만약에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종합과시. 알겠죠? 안에 있으면 종합. 그죠? 다시 요 농지, 목장 입냐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분리인데 요게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종합입니다. 알겠죠? 예외가 있다. 예외. 예외. 요게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거는 분리과시입니다. 알겠죠?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거는 분리과시.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요런 지역에 있는 거는 분리과시다. 알겠죠? 그죠? 종중이 가지고 있는 거. 종중 소유. 우리 문중 땅 있죠? 그죠? 문중 선산 이런 거. 입냐. 요런 것도 분리과시. 알겠죠? 분리과시. 이제 그냥 보세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알겠죠? 그럼 요 농지를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종합이잖아. 그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종합입니다. 알겠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 나왔다. 법인 나왔다. 종합. 알았죠? 종합. 그런데 법이라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있죠. 사회복지법인. 그런 비영리법인은 분리과시. 농사 안 짓는 땅. 휴경지. 뭐죠? 종합. 농사지지 아니고 놀린다. 그죠? 휴경지. 아 요렇게. 농사지지 아니고 놀리는 땅. 휴경지라 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종합. 농사 안 짓는데 낮춰질 필요 없잖아. 그죠? 자. 다음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알겠죠? 다시. 농지는 개인 소유. 법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종합. 농사 안 짓는 땅은 종합. 알겠죠? 요거.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는 기준면적 내. 기준. 기준면적 내. 요거는 기준면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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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면적 내. 다 알겠죠? 기준면적 초가 뭐? 종합. 초. 알았죠? 초가. 초가. 종합. 요거는 내. 초. 종합. 알았죠? 그죠? 임야는 요거는 공익. 사이. 공익. 사이. 알겠죠? 잘 안 나옵니다. 자. 하나만 더 가면 끝이다. 그죠? 요 공장인데 요 공장은 그죠? 요 공장은 군지역은 관계없는데 요게 그죠? 요 군지역이 아니고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나누어진다. 나누어.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알겠죠? 요 공장이 분리과세 되기 위해서는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어디서 되죠? 그렇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어야 된다. 공업지역. 만약 여기 그죠? 세종시라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건 무슨 과시? 별도. 그죠? 요거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작했으면 별도과세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별도. 다시 한 번 더. 공장이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별도과세. 이제 끝났다. 다 했잖아. 여기까지. 여기서 그냥 두 문제 나온다니까. 분지역은 그냥 다 분리과세고 원칙은 시지역이 이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것만 별도. 알겠죠? 그죠? 복종은 급잖아. 그죠? 요런 거. 다시 한 번 보세요. 도시지역 바뀌고 아니다. 그죠? 예외가 있다. 그린벨트. 종중 가지고 있는 것은 분리고. 요거는 개인 소유인데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종합이고. 농산 있는 땅도 종합이고. 요거는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하면 무조건 종합. 그죠? 공장은 시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만 별도. 요거에 있으면 다 분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다. 자 보세요. 공공. 공금용 토지. 요거는 영업용 토지는 별도. 그죠? 나대지는 종합 것. 다 했잖아. 그죠? 요거는 공금용 토지. 요거는 영업용 토지로 보는 거. 요거는 나대지는 종합이다. 그럼 공금용 토지가 뭐냐. 요거는 아파트 부지. 집질땅이잖아. 그죠? 아파트 부지나 발전소 부지라든지 염전 같은 거. 두 개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영업용 토지라는 거는 차고지. 차고지. 운전학원의 땅. 운전학원의 땅이나 차고지. 요런 거. 나대지라는 거는 지상건축물이 없는 데만 있다 하더라도 그 2%에 미달한다. 그죠? 2%에 미달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 있죠? 요런 거는 나대지로 간주한다. 알았죠? 2% 미달하는 거. 만약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 값이 땅값과 비교해서 요게 2%에 미달하면은 요건 없는 걸 본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요게 2% 미달하는 요 건물의 바닥 면적 있잖아요. 그죠? 요 바닥 면적은 요 건물의 용도로 보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봅니다. 알겠죠? 요게 상가다 상가. 요 바닥 면적은 상가의 땅이니까 별도. 나머지는 종합. 알겠죠? 그죠? 아무튼 뭐 요거는 아주 어렵게 낼 때 내는 거고 그냥 2% 미달. 나대지. 그죠? 뭐가 나대지. 그죠?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요게 왜냐면은 요게 있다가 개정된 게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요게 있다가 요게 올라간 게 하나 있었죠. 그죠? 바로 뭐냐면은 우리 터미널 땅. 터미널. 터미널. 플러스의 0.2% 짜리 터미널이 요래 왔구나. 터미널 땅. 그럼 이제 완벽하죠. 다 했습니다. 알겠죠? 그죠? 요게 재산세에서는 요게 제일 복잡잖아요. 물론 재산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보다 조금 복잡적이죠. 구분하기가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적게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니까 시험 나오는 부분은 알아야 되잖아요. 좀 복잡하다. 그죠? 요거는. 요게 종부세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는 부과 안 되잖아. 그죠? 요게 종부세 부과되죠? 종합부동산세. 요건 얼마? 80억. 요거는 5억. 주택은 6억. 그죠? 종부세. 알겠죠? 그죠? 종부세하고 연결되어 버리잖아요. 이게. 자 그럼 요거 요거 가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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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서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복귀해 보세요. 지금 요 재산세가 제일 복잡고. 제일 복잡기만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13번 한번 보세요. 그 13번부터. 예. 우리 교재 보시면은 19번까지 나와 있네요. 13번부터 19번까지. 이거. 알겠죠? 요게 13번부터 19번까지. 13번부터 19번까지.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다. 그죠? 경작하지 않는 것. 경작하지 않는 건 여기 있잖아. 휴경지는 종합. 답이 1번이잖아. 여기 있는 문제. 거의 7, 80%가 기초 문제입니다. 알겠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표시를 안 나서 그렇지. 자, 읽어보세요. 길어갈수록. 14번. 14번 문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1번. 군지역에 있는 공장 땅 부속 토지라 그랬습니다. 군지역은 모두 뭐다? 분리. 시지역만 나눠진다. 시지역에 있는 것. 시지역에 있는데 주거 상업지역이 있으면 별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으면 요거는 분리. 알겠죠? 군지역은 몽땅 분리다. 그러면 1번은 분리 맞네요. 그죠? 2번. 도시지역 안 동그라미 치고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랬네. 벌써 뭐죠?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여기 있잖아. 종합이잖아. 그죠? 그렇죠? 안에 있으면 종합 맞죠. 그죠? 종합인데 안에 있다면 종합이잖아. 그죠? 그런데 예배가 있다 보세요.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림벨트 있으면 분리잖아. 그럼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개발 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그랬네. 그럼에도 안 된다. 그죠? 그럼 뭐다? 종합 맞겠네. 그럼 2번은 종합이다. 그죠? 종합. 이해 되죠? 그죠? 넘어갈게요. 3번. 군지역의 목장. 당연히 뭐다? 분리. 산림 보육성 공익 목적임야도 분리. 골프장, 고고월학정 여기 있잖아. 골프장과 고고월학정도 분리. 그죠? 세금이 높은 분리고 이거는 낮은 분리고. 이게 좀 분리다. 분리. 알겠죠? 그죠? 그 다음 이번에 뒤로 좀 넘기면 넘어갈게요. 다음은 8번을 읽고. 18번 한번 해볼게요. 토지본 재산세 공장용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가 찾아봐. 재산세 공장 땅이다. 공장. 공장이 나왔다. 공장은 보세요. 공장은 기본이 분리인데. 그죠?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별도다. 그죠? 그거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1번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있는데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고 그랬네. 이런 지역을 제외했다고 그랬잖아. 이런 지역이 아니면 이리 와야 되겠지. 그죠? 이거 제외했으니까 벌써 무슨 것 같아요? 별도잖아. 별도. 그렇죠? 그죠?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했다고 그랬으니까 별도 맞죠?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랬죠? 분리와시한다 했으니까 털렸네. 이렇게. 1번 털렸잖아. 그죠? 2번 업지역에 있는 공장용지인데 기준면적을 초과, 초과는 모두 뭐다? 총합이죠. 군지역에 있는 공장, 군지역에 있는 공장은 뭐다? 분리, 공장 건물인데 정당한 사회 없이 6개월사 공사가 준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네. 그죠? 건축중인 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공장을 건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건물이 있잖아. 그죠? 이런 게 있죠. 그죠? 오늘 6월 1일인데 이 땅, 이 세금을 우리가 부과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건물이 만약에 상가 건물이다. 이 땅은 상가는 여기 있잖아. 그죠? 별도과시하는 거고 이 건물이 공장이라면 무슨 과시? 분리과시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짓고 있다. 그죠? 이렇게 미완성. 미완성. 아직 건물이 완성 안 됐다. 완성 안 돼도 이 건물의 땅으로 봅니다. 이 건물의 땅, 용도의 땅으로. 상가를 짓고 있으면 별도, 공장을 짓고 있으면 분리. 알겠죠?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미완성 건물도 그 건물의 용도의 땅으로 본다. 알았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이런 거는 건물이 없는 걸 봐야 되죠. 그죠? 나대지. 알겠죠? 그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에서 중단되어 있다. 그거는 건물이 없는 걸 봐버립니다. 그럼 나대지를 보니까 무슨 과시? 종합. 알았죠?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거는 그냥 보면서 그거는 제외한다고 그랬더니요. 그죠? 시의 주거지역 그랬니? 주거지역 있는 공장이다. 주거지역은 뭐죠? 주거지역은 뭐죠? 별도. 별도잖아. 그죠? 네. 이것만 잘 이해하면 문제 다 풀립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19번 보세요. 재산세에 있어서 별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토지를 나열했다.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역약 자동차 운송 사업 등등의 등록을 받은 자 차고용 토지 그랬습니다. 보세요. 차고용 토지는 요거잖아. 그죠? 차고용 하니까 영업용 토지에 들어가죠? 별도. 별도에 들어가는 거는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알았죠?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같은 거는 요거 영업용 토지로 본다. 별도에 들어간다. 별도. 1번은 별도. 맞고 2번. 2번은 뭐냐? 장사.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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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묘지용 토지로서 지목이 묘지 이런 게 있죠. 요것도 말하면 법인이 공업묘지 있죠. 그 영업용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별도로 봅니다. 알겠죠? 여기 종류가 많습니다. 영업용 토지를 보는 거. 대표적인 예를 내가 들어되는 거지. 알겠죠? 요거 보면 요거는 집질 땅. 요거는 영업용으로 이용되는 땅. 요거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알겠죠? 요거는 공급용 토지라는 거는 집질 땅. 알았죠? 요거는 영업용 토지이고 요거는 나대지고. 알겠죠? 그니 이거 요 땅이나 요 땅이나 요 땅 모두 빈 땅입니다. 빈 땅. 그죠? 건물이 없는 빈 땅이잖아. 그죠? 빈 땅인데 요거는 아예 나대지 상태고 요거는 집질 땅이고 요거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땅. 알겠죠? 그 말입니다. 알겠죠? 영업용 토지 땅. 다음 3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다.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뭐죠? 별도.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여객, 자동차, 운송, 사부에 따라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터미널 나왔네.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개정되었습니다. 알겠죠? 원래는 여기 있다가 요게 요래 넘어갔죠. 요게 분류화세 됐습니다. 알겠죠? 분류화세. 알았죠? 요게 4년 전에 넘어갔어요. 4번 답이다. 그죠? 5번. 5번은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뭐다? 별도. 그죠? 별도. 알았죠? 그죠? 여기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넘겨서 그 20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22번 하나 해볼게요.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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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요. 문제, 종합문제네. 그죠?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22번. 토지분재산세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를 모두 골라보죠. 일단 구분해봅시다. 알겠죠? 그럼 분리과세인지 별도과세인지 종합인지 구분해서 요거 지금 묻는 건 이걸 묻는다. 그죠? 자, 하나 구분해볼게요. 기억 보세요. 한국토지공사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 요구잖아요. 그죠? 공급용 토지는 무슨 토지? 분리. 분리다.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거지역에 있는 도지이다.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무슨 과세? 종합. 예외가 있다. 언제. 요거 예외. 언제. 그린벨트. 분리. 알겠죠? 그죠? 그러면 니어는 뭐다? 종합. 디귿.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요거는 분리가 맞는데 뒷말을 보세요.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그죠? 초과해서는 뭐다? 종합이지.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나대지도 뭐죠? 종합. 그리고 개발지향 구역 내에 있는 있냐. 개발지향 구역 내에 있는 거다. 뭐다? 분리. 이건 분리겠지. 그죠? 분리. 터미널 나왔네. 터미널도 분리. 고급 월학장도 분리. 요거 물어봤잖아요. 니언, 기겉, 리얼. 알겠죠? 니언, 기겉, 리얼. 자, 23번 우리 이제 한번더 연습하고 이제 마무리. 끝냅시다. 알겠죠? 24번 한번 보세요. 요걸 보면서 하세요. 요거 구분해 볼게요. 기역, 녹지지역 안에 있는 개발지향 구역. 알겠죠? 그림이 될 때.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건 뭐다? 분리. 공유, 수면, 매립관, 지간, 토지. 요런 것도 원래 분리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분리, 과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 도시지역 안에 있다 뭐죠? 종합. 토지가 2%에 미달한다 뭐죠? 종합 나대지죠. 그죠? 자연환경지구 안에 있는 요런 거는 분리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환경지구는 분리. 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이라 그랬습니다. 시지역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은 뭐죠? 별도. 별도죠. 다음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뭐죠? 종합이죠. 요거는 종합. 상합지역에 소유하는 일반 건축물 토지. 일반 건축물 토지는 뭐다? 별도. 알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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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한번만 더 정리하고 이제 요거 마무리할게요. 예. 예. 보세요. 요 분리와세는 고율이 있다 그죠? 4%짜리. 저율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 0.07과 0.2. 요거는 초과 누진세율이죠. 0.2에서 0.4, 0.2에서 0.5다. 분리와세 들어가는 것은 요거는 오골계, 오락장과 골프장의 땅, 그죠? 요거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여기로 간다. 그죠? 요렇게. 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우리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우리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원칙은 어디에 있다?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밖, 요게 도역 안에 있으면 종합이죠. 종합인데 요게 예외가 있다 그죠?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 도시지역 안에 있어도 요거 그린벨트에 있는 거, 그죠? 녹지지역, 요거는 분리와세,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분리와세입니다. 알겠죠? 종중도 분리와세고, 다음에 요 농지 있죠, 그죠?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요 농지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법인 농지는 뭐죠? 종합. 농산지는 땅, 휴경지도 종합. 알겠죠? 종합이고. 다음에는 요 목장은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요 기준면적 초과했으면 종합. 요거는 공익, 사이. 공익, 임야, 사이. 알겠죠? 다음은 여기서 하나. 요 공장은 군지역은 관계없는데 요 공장은 시지역이 있다 그죠? 시지역이 있는 곳은 어디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으면 요거는 분리와세인데 만약에 이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 요거는 뭐다? 별도. 그죠? 공장이 알겠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외에, 즉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요거는 별도과세. 알겠죠? 별도. 다음에 이제 요게 하늘들라는 무슨 토지? 공금용 토지, 요게는 무슨 토지? 영업용 토지, 무슨 토지? 나대지. 그죠? 나대지. 요 공금용 토지라는 거는 아파트 부지 염전. 영업용 토지라는 거는 운전 학원의 땅 차고지. 2% 미달하거나 뭐가? 시외버스 터미널은 뭐라 그랬죠? 0.2% 분리와세. 터미널은 요거 분리와세. 알겠죠? 터미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 토지번까지 끝났다. 그죠? 과세대상. 이런 거는 뭐? 그죠? 한번 이러고.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발, 항공기, 토지, 여기 과세대상. 알겠죠? 과세대상. 그럼 다 뭐죠? 과세표준하면 되잖아요. 그죠? 잠깐 시작할게요.